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남자 이특과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영빈입니다. 어서오세요.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가장 0순위, 바로 국물 요리인데요. 그리고 좀 빨리 만드는 국물 요리 없을까요? 네, 제가 오늘 LTE급으로 만들 수 있는 국물 요리 하나 갖고 왔는데 심지어 전골입니다. 전골은 오래 걸리잖아요. 전골을 빨리 해요. 네, 근데 오늘 전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직석 김치 전골하고요. 또 그냥 전골만 하면 아쉽잖아요. 심심히 맞아요. 네, 그래서 모기버섯 초무치까지 준비했습니다. LTE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모든 요리가 빨리 만드는 게 참 최고잖아요. 이 새빨간 김치국물에 우동, 면사리, 떡살이 딱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오늘의 요리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